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권 연세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좀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미국 언론이 어떤 진단을 내렸냐면 데모크라시에서 프리덤으로, 민주주의에서 자유로, 키워드가 변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저도 그 기사를 봤어요. 8월 20일 날 났더군요. 워싱턴 포스트에 나왔던 거고요. 제목이 어떻게 카멜라 해리스가 민주당의 메시지를 민주주의에서 자유로 전환하였는가입니다. 자유? 저도 약간 좀 자유? 프리덤. 네, 우리나라에서 요새 유행하는 언어가 또 자유 아닙니까? 네, 무슨 뜻이지? 유심히 보았고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을 이해하고 또 우리와 비교하는 데 중요한 것 같아서 좀 소개하고 싶고요. 소개는 워싱턴 포스트 기사가 일단 리드 기사로, 선도 기사로 났지만 특히 전당대회가 끝나고 뉴스위크, 타임매거진, ABC, MBC, 폴리티커, 뉴욕커, 레가시 미디어와 인터넷 미디어 다 실렸더라고요. 재미있었던 것은 눈여겨봐야 할 장면들이 시카고 민주당,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첫째 날에 해리스 부통령,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후보죠. 후보가 깜짝 등장했을 때, 그리고 수요일 날 마지막 날 공식 수락연설을 했을 때 배경음악으로 깔렸던 게 뭔지 아십니까? 뭘로요? 가수 비욘세는 아시긴 압니까? 들어는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뭐... 아니, 그 정도는 아셔야죠. 어린다고 확신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저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농담이고요. 이름은 들어봤죠. 비욘세의 히트곡 중에 하나가 프리덤이라는 노래인데, 자유. 그런 노래가 있나요? 네, 그런데 이게 소위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등장했었을 때 백그란드 음악으로 깔렸고요. 특히 첫째 날에요. 통제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극단주의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영상이 계속 반복되어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분석하고 말 것도 없이 그냥 다 부각을 시켰네. 그리고 수요일 날 마지막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는 주제로 소위 민주당의 전당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전당대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워싱턴포스트 기사에 의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23년 4월 재선 출마를 발표한 이후에 약 100번의 캠페인 행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때 바이든은 연설에서 민주주의를 386회, 자유를 약 175회 언급했대요. 절반이었네요. 민주주의를 많이 언급한 거죠. 해리스는 출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간 9번의 캠페인을 가졌고, 자유를 거의 60번, 민주주의를 12번만 언급해서. 3분의 1. 네, 그러니까 자유를 많이 언급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 후보가 미국에서의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다. 혹은 헌정공화국, 즉 민주주의 미래에 근본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유권자의 참여를 독려하였다면 헤리스는 자유라는 용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데 특이합니다. 여기서 이 자유라고 하면 미국적 관점에서 봤을 때 총기 소지의 자유. 그렇죠.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저런 조치. 특히 정부의 규제를 축소해야 된다는 것, 세금을 적게 매겨야 된다는 소위 공화당이나 소위 보수의 전유물이었는데 이제 자유라는 용어, 즉 민주당의 자유라는 용어는 낙태, 교육, 총기 규제, 그리고 복지, 보험, 의료보험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더 실증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의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 이번 선거의 특징이라고 워싱턴포스트뿐만 아니라 미국의 웬만한 언론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언론 지역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그 자체는 매우 이론적인 것 같아서 그리고 너무 제도적인 것 같아서 우리 유권자들한테 실질적으로 확 다가오지 않거든요. 여기서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데모크라시아에서 데모스하고 크라티아의 합성어잖아요. 그런데 데모스가 이야기하는 게 고대 그리스 데모스가 요즘으로는 피플. 그러니까 국민 개념이 아닌 거죠. 그렇죠. 민주주의의 주체가 국민이 아니라 피플이 되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 주인되는 이념인데.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떤 이주 외국인들도 사실은 더 포함이 되는 건데 아마 민주주의를 안 쓰는 게 이렇게 되면 미국의 이민의 문제. 이걸 건드린다고 해서 피해가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정말 미국이 민주주의라면 왜 이렇게 불공중한 것이 많지? 그리고 밖에다 대거는 인권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일단 미국 영토에 들어온 그들이 불법적이라 할지라도 소위 인권을 그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고 있지라는 소위 젊은이들의 청년들 혹은 진보적인 시민들의 문제의식을 담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2022년도에 미 대법원이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헌법적 권리를 종료시켰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이게 웨이드 판결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 민주당은 자신들의 메시지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고 즉 뭐냐면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연대를 위한 자유라는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번에 민주당 메시지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아무튼 그러면 해리스 말고 전당대회에 여러 명의 연사가 등장을 했잖아요. 이들도 공통되게 자유를 강조를 했던 겁니까? 네. 제가 이거 찾아보느라고 힘들었어요. 안 되는 영어로 들어서 또 풀고. 철저한 준비성. 네. 일단은 좀 뭐라고 그럴까요? 펀치라인만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의 발언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부통령의 최종 후보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유태인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전당대회에서 샤피로 주지사가 이야기했냐면 여성들에게 그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즉 낙태를 해라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고 자유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다. 즉 정량적인 것이다. 뭔가 예시가 있어야 되고 조작화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날 소위 굿바이 연설을 했잖아요. 그런데 첫 마디가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자유를 위해 투표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 뒤를 이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즉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이시죠. 존엄 있게 일하고 번영할 자유, 자유롭고 정직하게 말할 자유를 강조하는 연설을 하였고 특히 힐러리 클린턴의 펀치라인이 뭐였냐면 두려움과 협박으로부터의 자유, 폭력과 분류로부터의 자유, 혼돈과 부패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고 일괄했습니다. 이제 프럼이냐 포냐라고 하는 자유의 두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프럼을 되게 강조했고 그렇다면 두려움은 무엇이고 협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당연히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이고요. 트럼프를 염두에 둔 거죠. 폭력과 불의 이것도 가진 자들 혹은 기득권들 이야기하는 거고 때로는 총기 소지에 관한 것들이고요. 월지 부통령 후보는요. 더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투표할 수 있는 자유, 총기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증오로부터의 자유, 경제적 자유, 그리고 생식의 자유. 즉 이것도 낙태와 관련된 것이고요. 또 이러한 자유들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미래를 위해 자기들은 싸울 것이라고 약속했고요. 특히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좀 왔던 것은 자신의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 여러분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서 복도에서 총에 맞아 죽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자유. 이거 상당히 미국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생활에 밀접한 자유라고 좀 알게 되죠. 즉 형이상학적이고 실질적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연설자로 나왔던 오바마 전 대통령은요. 보다 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들끼리 아니어서 무슨 짜고 친 것처럼 자유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더 넓은 자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가족을 부양할 자유,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자유를 믿는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자유는 각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자유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선택을 할 자유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름도 인정하는 것을 자유인데 이것이 뭐냐면 소위 우리 가치 외교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미국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개인주의 그리고 개인의 선택을 상당히 존중한다는 거죠. 해리스 대통령은 이제 피날레를 어떻게 해리스 대통령 후보는 어떻게 피날레를 장식하냐면 오늘날 자유에 대한 위협이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많은 다른 기본적인 자유들이 위태롭다. 학교에서 지역사에서 그리고 예배장서에서 총기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자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자랑스럽게 사랑할 자유. 이건 동성애에도 포함하는 겁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오염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모든 자유를 가능케 하는 자유 투표할 자유이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 자신과 전 세계에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를 보여주어야 되는 것인데 보여줘야 할 가치가 뭐냐면 자유가 맨 앞에 섰고요. 기회, 연민, 존엄, 공정성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자유가 참 수없이 나열이 됐는데 좀 정합 정리를 합시다. 그러니까 이 연사들이 쭉 이야기했던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유권.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사회 맥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민주당이 고아당이나 보수 진영에서 독점하다시피 한 자유를 자신들의 간판 개념으로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것은 첫 번째는 여성에 대한. 역시 낙태 문제. 존중이죠. 특히 이번에 파리올림픽도 그랬어요. 여성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는 역사성을 보여준 올림픽이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이를 자유라는 간판 언어로 대체한 것인데요. 보면 1920년도에 미국에서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해줬습니다. 여기서 참고로요. 세계에서 여성 참정권을 가장 먼저 보장한 나라는 어딘지 아십니까? 뉴질랜드요. 맞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몇 년도입니까? 제가 갑자기 강의실에 들어간 학생 같은데요. 왜 이러십니까? 1901년도라고 하네요. 거기는 이제 거기에 원주민하게도 주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건데요. 미국은 1920년도였고 여성 인권이 확장된 소위 정주년이었고. 그렇죠. 우리 언어로는 신장된 소위 신장된 뜻으로 쓰지만 영어로는 익스펜이션 확대된 능력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대선을 여성의 권리와 더불어 인종차별 이민자 차별 등에 대해 저항하는 선거로 프레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 트럼프 가치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를 제도와 법치와 같이 이론적인 관점 즉 추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일상의 회복 그리고 보장돼야 되고 이것을 등치해야 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선거 전략이기도 하죠. 즉 자유민주주의를 주관적이고 상투적인 언어에서 현재 미국의 문제와 트럼프가 당선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 게 있는데 환경 보호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로운 공동체에서 생활해야만 하는 자유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 보호는 어떤 특정 테마가 아니라 우리 앞으로 닥칠 세상에 중요한 것이고요. 기업 활동의 자유와 환경 규제를 정면으로 대치시키기도 하지만 개인의 보호권 생활감과 연결돼 있어서 이게 결국 뭐냐 하면 정치라는 것이 그 소비의 주체인 개인 소위 아까 얘기했던 피플의 자유하고 연결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추구한 개인의 권리가 트럼프로 상징되는 극단주의 세력이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즉 결국 자유가 무엇이어야 되는가라는 걸 묻는 거고. 또 이거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데 무엇보다도 자유를 배타연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 보다 밝은 빌레를 보장할 수 있도록 긍정적 메타포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가 이야기를 하네요. 소위 스테이트. 오히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행정부의 일 거버먼트의 일 그러니까 정부의 일에서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주체이다. 즉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국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개념으로부터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자유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비전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한 겁니까? 아직 선거 초기 실질적으로 양측의 소위 후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당대의 특성상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여성의 낙태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낙태버스도 등장했었다면서요?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의회에서 통과시켜 바로 서명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고요. 그러니까 낙태권이 보장되는 기업세여서의 부자세 등을 유지 또는 늘리고 중산층과 하위층에게 감세와 세제특혜를 확장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미국 정부의 목적은 해외에서나 국내에서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라는 말까지 나왔으니 또 의료보험 제도 등을 확대할 것이라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유 얘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부르짖어왔던 자유와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쏟아나온 자유 두 개념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시는데요. 정치학자 싶잖아요. 윤정부 출범위에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21년 6월 29일 날 당시 개인 윤석열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재인 정권은 권력 사유와에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해 계속 국민을 악탈하라고 한다.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고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자유가 여기서 무슨 자유? 이렇게 되죠. 이때 공식적으로 자유라는 말을 처음 등장시켰고요. 취임 이후에는 자유민주주의 혹은 자유 그 자체 민주주의 등을 사용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반국가주의라고 한 말도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2년 10월 19일 날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오찬 자리에서 당시 대통령실이 정리해내보낸 보도제를 보니까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했더만요. 나라 안팍으로 경제가 어렵다. 안보 상황도 넉넉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다. 북한을 따르는 주세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발언하여서 우리 사회에 북한을 따르는 주세파가 마치 만연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봐서 그걸 반국가 세력으로 처음 사용하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대치의 언어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용하는 경향성이 높아지고요. 23년 작년인데 6월 28일 자유총영맨 창립 69년 기념식에서 왜곡된 역사인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북한을 옹호하거나 아니면 제재를 풀어달라고 흡수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반국가 세력들을 자유의 언어보다 더 높은 것으로 해서 덮어버려요. 그리고 작년 8.15 경청을 사회에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고 조작선동으로 이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한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현실. 그러니까 여전히 대결의 언어로 갈림의 언어로 자유를 쓰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현 정부가 주장하는 자유가 우리 일상생활과 어떤 연계가 있으며 그러니까 레토릭과 구술적 언어로서의 자유가 아닌 실질적 언어로서의 자유가 무엇을 대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비가 되네요. 아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나왔던 자유에서 낙태의 자유라든지 총계의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생활과정에서 성립될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줬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말 그대로 이념형 자유. 추상적인. 네. 더 무섭습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올해 8.15 경축사에서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가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 검은 선동 세력에 국민들이 맞서 싸워야 한다고 해서 여기도 자유의 반자유가 붙었고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을지 국무회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 암약하고 있다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국가를 일단 등장시켰고요. 정권을 비난하는 세력들에게는 반국가 세력, 반자유민주 세력을 배척하는데 자유와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승만 정부 때부터 내려오는 공산진영의 대항체제로 소위 자유진영. 그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거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미국이 주장하는 프리덤. 한국이 주장하는 프리덤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반공산주의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생활 자유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수와 여성과 그리고 삶의 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자유인데 미국의 자유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재 정부가 계속 쓰고 있는 자유, 반자유는 체제 보존력 혹은 정부 보존력 아니면 일종의 엔티티지로서의 그런데 더 약간 기계적으로 얘기를 하면 미국 민주당에서 나온 자유는 개인의 자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자유는 진영의 자유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진영의 자유라는 게 성립이 되냐고요. 제 얘기는. 이 개념이. 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특이하죠. 특이하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선거공학적 혹은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하면 야당과 전 정부에 대한 선전포고용으로 자유를 사용하거나 자신의 지지자들을 위한 규합용이거나 실제로 가짜뉴스로 포장한 선동용으로 자유와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늘 궁금해요. 반국가 세력을 이야기했을 때 거기서 국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민주당에 지금까지 나온 메시지 그리고 미국의 주류사회에 나온 메시지에서는 국가란 사실상 케어테이커,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리고 원래 본래 지금의 자유주의는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가장 기본 아닌가요? 그렇죠. 국가는 항상 폭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제가 무슨 큰 이론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들어보면 같은 프리덤 혹은 리버티를 사용함에 있어서 정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외교적 차원에서요. 국민의 건강권을 미국이 이야기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후변화 대응, 환경, 재성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사실상 인용해 준 거.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훗날로 미룬다는 비난도 있고요. 또 국민의 자존감을 지킬 자유에 있어서 정말 소홀하지 않았나. 3자대의 변제 늘 여기 있던 거예요. 윤 정부는 과연 그렇다면 과연 국민의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반국가, 자유민주 등을 언급하는 것이 자유, 인권, 개인의 권리, 공동체, 연대, 소수 권리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와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좀 원론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제 우리 민주주의의 자신감을 가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유래 없이 전 세계에서 전쟁을 극복했고 그다음에 쿠테타를 극복했고 그리고 여러 권력 남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항거했고요. 그래서 헌법 유린을 지켜냈던 그래서 올해 시민의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해가고 있는 국가인데 우리의 개념을 확고히 할 때 외교적인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자유라는 개념의 족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